다음 참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 예, 예. 너무 아다마다만 귀여우세요. 벤 씨 아니에요, 벤 씨 아니에요? 저도 인천 토박이로서 지금 26년째 인천에 살고 있고요. 제가 진솔이라고 외자로 두 글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해요. 네, 상당히 가까이서 보니까 미인이시네. 너무 미인이세요. 진솔님, 오늘 노래하기 전에 자기 좀 알릴 게 있을까요? 개인기 혹시 있으시죠? 개인기요? 어, 제가 목소리 관련 직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어쩐지. 조금 월미도가 사실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알만한 것들, 생활 속에서 알만한 목소리를 생각해 왔어요. 좋다, 좋아. 좀 부드럽긴 한데. 진솔 좋아, 진솔 좋아. 모바일 게임도 많이 하시고, 고스톱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고스톱에 있는 성우들이 더빙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옛날 분 같네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스톱 잘 안 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알만한 목소리가. 아, 좋아, 한번 들어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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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먼저. 네. 원, 고, 투, 고, 쓰리, 고. 같아요. 내 마음 같은 헉간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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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왜 이렇게 잘해? 현미なん이 왜 이렇게 잘해. 감사합니다. 진짜 그분 아니시죠? 아니 얼마를 따케네요? 아니요. 처음에 나온», yet. 타짜야 뭐야? 와와. 원, 고. 투, 고.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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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허수요? 아니 근데 또 있어요?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아 하나 더! 네! 아버지 분들을 겨냥하려고 우리 선생님도 즐거우셨나봐요 지금 개인 촬영을 하시네요 개인 촬영을 마음껏 찍으세요 마음껏 찍으세요 선생님 셰카 찍는거에요? 여기 소리씨 찍는거에요 소리씨 아 소리씨 삿대지를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소리씨 갈게요 아 내비게이션 소리고요 네 좋습니다 실상 기계 소리 말고 친숙한 목소리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오빠 귀를 잘못 들었어 다시 찾아볼게 감사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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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이쁘시다 진짜 자 좋습니다 목소리 이쁘고 얼굴 이쁘고 개인기 좋고 다 좋습니다 이제 노래만 가면 되는데 긴장도 많이 되시겠네 네 너무 긴장이 되는 제가 오늘 선곡한 노래는요 박정현씨의 노래이고요 많은 분들이 많이 아는 노래를 하고 싶어서 네 박정현씨의 꿈에 다들 좋아하시나요? 잘했어요 저기에 박정현이 잘 무선되면 풍망해요 맞아요 잘하면 난리나는거고 자 노래 가겠습니다 박정현의 꿈에 박정현의 꿈에 박정현의 꿈에 박정현의 꿈에 박정현의 꿈에 gearbox 세 progressive lever 예전 모습처럼 그동안 힘들었지 나를 보며 위로하네요 내 손을 잡네요 지친 맘이 이제 쉬라며 지금도 그대 손은 그대처럼 따뜻하네요 대답해줘요 그대도 나를 나만큼 그리워했다고 돌아서네요 다시 그대처럼 나 참 깨고 나면 또다시 혼자 있겠네요 저 멀리 가네요 이젠 익숙하죠 나 이제 올게요 또다시 보내기 싫은 채 버리지 않아요 또다시 보내기 싫은 채 버리지 않아요 또다시 보내기 싫은 채 버리지 않아요 성우전의 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가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수할 생각 없으세요? 저... 통장 사본하고 인감도 가져오세요 왜요? 얼마 있나 보려고요 아니... 안 먹어도 되잖아요 진솔양이었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결국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달만 기대하세요 60만원 정리 정리 두 분 잠깐 뒤에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물 좀 드시고 준비 좀 하세요 결승이에요 이제 390만원의 주인공이 되신다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데요? 중요하죠 제가 오랫동안 여행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재밌는대로 신나게 마음 좋게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선택한 곡은요 이선희씨의 노래이고요 많이들 좋아해 주실 것만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 노래는 인연 인연 아니 근데 말할 때 인연 인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솔양의 노래입니다 이선희의 인연 첫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응 응 응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건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이 선물인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감사합니다 포호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달픈 삶의 길을 가르쳐요 운명이라고 하죠 고달픈 삶의 길을 가르쳐요 고달픈 삶의 길을 가르쳐요 고달픈 삶의 길을 가르쳐요 못한 인연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고달픈 삶의 길을 가르쳐요 나이스맨 돼요 네, 북새우 뒤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솔씨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솔은요 잘했어요 인연이었습니다 자, 자리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